요즘 집값 떨어졌다는 소식은 뉴스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에 30억에서 40억 아파트가 폭락했다는 것과 4억에서 5억대 아파트가 반토막 났다는 것.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로 들립니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는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를 찾았습니다. 옥정신도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 가격이 1년 만에 41% 하락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옥정센트럴파크 푸르지오. 7년 차고요. 1,862 가구인 단지인데요. 여기가 지난해 9월 24평이 4억 9,800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2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된 거죠. 2억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물론 집값이 몇억 원씩 떨어지는 게 양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저기 10억 넘는 아파트들이 5억 6억씩 하락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하는 옥정신도시 집값이 4억에서 2억 대로 내려간 사례는 고가 주택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입니다. 양주 옥정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 하나입니다. 약 1,142만 제곱미터 면적의 주택 6만여 가구, 인구 16만여 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됐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아파트 준공도 다 이루어진 상태고 상권 형성도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홍보를 할 때 빠지지 않았던 중앙호수공원 또한 옥정신도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양주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그리 좋지 못한 점인데요. 그래서 한동안 주목받지 못하다가 2020년도에 7호선 연장소 호재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년간 집값 상승률만 무려 23%, 최근 들어 집값이 40% 떨어진 옥정센트러파크 푸르지오의 경우도 2020년 하반기까지는 24평 기준 2억에서 3억 대를 머물다가 12월 14일 4억 2천만 원 거래를 시작으로 점차 4억 대로 거래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 만에 같은 층 매물이 1억 더 비싸게 팔린 사례도 나왔습니다. 집값 쭉쭉 상승하던 호황은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단지의 입지가 옥정신도시에서 떨어지는 편이었던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초푸마에 옥정중, 옥정고도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옥정신도시 메인 상권까지 도보 5분이면 도착이 가능하죠. 아직 멀긴 했습니다만 2028년 개통 예정인 7호선 옥정중앙역 역세권인 위치고요. 단순히 옥정신도시에서 입지가 떨어지는 아파트라서 금매가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 단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안세상 옥정어반 센트럴 33평형은 작년 12월에 6억 3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달성했었죠. 하지만 지난달 4억 3천 5백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신고가에 비해 1억 9천 5백만 원이 하락한 셈이죠. 전세가도 빨간불입니다. 옥정센트르파크 푸르지오는 상반기에 2억 원대로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하반기에 1억 원대로 떨어지면서 현재는 1억 5천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입주 당시 수준이죠. KB부동산에 따르면 양주는 10월 첫째 주 한 주간 0.93% 하락해 낙폭률이 전구 1위였습니다. 양주시의 매매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조금씩 낮아지다가 8월부터 하락폭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월에는 105.9포인트로 가장 낮은 매매가격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주가 타지역보다 특히 급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지에서는 금리 인상과 갈아타기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매도자들이 장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 주택을 금매로 처분하거나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어려운 매도자의 경우 집값이 더 하락하기 전에 매물을 내놨다는 겁니다. 올해 1월 500건 내외였던 양주시 옥정동 매물은 지난달 22일 777건으로 9개월 만에 약 50% 증가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기는 하죠. 손이라고? 저것도 손이 다 그렇죠. 워낙 비치 물량이 많아가지고. 전세가 너무 낮아지니까 사실 전세가 줄이지 쉽지 않고. 그리고 포르지오 같은 경우는 24평이기 때문에 분양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주변으로 30평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분하고 가실 분들도 있고 전세 놓고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전세가나 매매가가 떨어져요. 새로에 의해서 파시는 분들인데 워낙 많다 보니까 금액이 떨어지는 거고. 향후 입주물량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과 미분양 공포가 더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급락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양주는 이달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죠. 아시를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는 3,180가구로 그중 양주가 914가구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양주 미분양 물량이 29%를 차지한 거죠. 일명 불 꺼진 아파트.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체감은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더 크게 느끼고 있겠죠. 게다가 입주물량까지도 많은데요. 올해 양주에 공급되는 물량만 8,763가구입니다. 적정 수요인 1,196가구의 7배입니다. 양주 인근의 의정부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7,587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양주보다 서울 접근성이 나은 의정부로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주는 최근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비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전매 제한이 사라지고 대출 규제가 완화됐는데요. 시장 분위기 반전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그 효과는 미미했죠.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섣불리 매수에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주 주택의 매수 적기가 조만간 올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입주 전까지 수도권 일대 새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한 편이고 매수세가 없는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양주와 같이 공급이 늘어나는 지역을 노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세력이 가능성으로 수행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세력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세력을 기록했어요.